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오늘 지금 콩국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치 볶음이에요 묵은지 그리고 이거는 애호박을 소금에다 살짝 절여서 수분을 조금 제거한 뒤에 파기름 내서 마늘하고 이렇게 매운 고추 같이 새우젓에 양념을 했습니다 정말 아작아작 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물치 그토록 먹고 싶어했던 본나물 나물치 입니다 우와 엊그제 또 저희 손님께서 참기름 한 병을 가슴에 품고 오셔서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무김치하고 지금 설태콩을 이렇게 갈아서 냉장고다 넣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대단한 오늘 콩국수 손님 초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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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ا